바른, 바른, 임바른 왔냐? 야, 박판사 참 멋있더라 그래 생각해보면 박판사가 여기에 온 이후로 참 많은 게 달라졌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야, 박판사가 그런 선의를 베풀었는데 외롭게 두면 쓰겄냐? 쏟아지는 비를 멈출 수 없으면 함께 맞아야지 호황아 그래, 알아 나 지금 열람 옷 있는 거 아휴, 미친네 진짜 아휴, 미친네 아휴, 미친네 왜 그래 왜 그래 빨리 가 야, 이리 와 아휴 정당한 행위를 한 거에 필요거든요 그래서 방청한 후반 판사에 대한 징계 판결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는 징계권에 대해서 정말 반대의 성장에 대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성장은?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오늘 종일 바쁘네요 어디 갔다 왔어요? 그럴 일이 좀 있습니다 비 맞는데 네? 선의가 늘 외롭기만 한 건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